안녕하세요 꿀단지PD입니다. 성능이 좋은 제품은 비싸게 마련이지만 8.8인치 태블릿 레노보리즘 Y70 1세대는 가격 대비 퍼포먼스가 훌륭해서 꽤나 많은 인기를 끌었고 2023년에 나온 Y70 2세대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Y70 2세대가 할인 프로모션을 잘 이용하면 30만원대 중후반대까지 가능하고 1세대는 20만원대까지 가능합니다. 1세대를 리뷰하면서 가성비가 참 좋다고 평가를 했었는데 2세대 역시 괜찮을지 1세대와 비교를 하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남자 중에서 손이 작은 편인 저도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8.8인치 태블릿 Y70 2세대는 외형적으로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2세대가 1세대와 다르게 카메라 섬이 표시나게 커졌고 1세대에 있던 3.5mm 오디오 포트가 사라지면서 어색하게 한쪽으로 쏠렸던 전면 카메라 위치가 2세대에서는 가운데로 온 변화가 눈에 띕니다. 후면 재질에도 변화가 있는데 2세대는 빛을 받았을 때 흡수하는 느낌을 주면서 퍼지는데 1세대는 반사는 느낌과 함께 빛이 표면에 그대로 비칩니다. 그리고 1세대와 비교해 2세대는 스피커홀의 모양이 조금 달라졌고 측면 커스텀 기능기가 사라지고 듀얼 USB 시포트가 탑재되었는데 다른 기능적인 부분과 함께 영상 중간중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8인치대 태블릿을 찾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휴대하기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Y700 1세대는 374g으로 무거운 편이고 2세대 역시 348g으로 가벼운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1세대를 들고 사용하다가 2세대를 들어보면 26g에 가볍다는 것이 확실하게 체감이 됩니다. Y700 2세대를 1세대와 비교할 때 퍼포먼스 차이를 가장 크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게도 퍼포먼스만큼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2세대가 크기는 아주 살짝 크고 두께는 0.3mm 얇은데 확연하게 체감되는 차이는 아닙니다. 에노멀 이전 Y700 2세대는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제넌 AP를 탑재해서 퍼포먼스가 매우 훌륭합니다. 단순하게 기익벤치6와 3DMark Wild Life Extreme을 통해 최고 성능 점수를 보면 좋긴 한데 아주 훌륭한 게 맞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로틀링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3DMark 스트레스 테스트와 CPU 스트로틀링 테스트를 통해 확인하면 매우 안정적으로 높은 성능을 유지합니다. 1세대는 사실상 스트로틀링이 걸리지 않는다고 봐도 될 정도고 2세대도 스트로틀링이 약하게 걸리긴 하지만 AP의 기본 퍼포먼스가 많이 높아진 것을 고려하면 성능 유지 안정성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예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스마트폰과 비교를 합니다. 왼쪽에 스트로틀링이 걸리기 전 최고 성능은 Y700 2세대가 고만고만하지만 스트로틀링이 걸린 후 성능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섭니다. 1세대도 최고 성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스트로틀링이 거의 걸리지 않다 보니까 실제 성능은 제법 괜찮아서 게이밍 태블릿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태블릿이 스마트폰보다는 발열 처리를 위한 면적이 넓어서 스트로틀링이 덜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Y700 2세대와 1세대는 성능 유지 안정성이 모두 훌륭합니다. 그러면 스트로틀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발열이 어느 정도일지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CPU 스트로틀링 테스트 시 Y700 2세대가 40도대까지 올라가는데 가장 강한 부하가 걸린 상태니까 그럭저럭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게임 원신을 그래픽 최고 설정으로 30분 이상 플레이했을 때 2세대와 1세대 모두 최고 39도대로 발열 관리는 잘 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고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이 정도 온도며 Y700 2세대는 발열에 대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입니다. 1세대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은 고사양을 이용하는 게임의 원신 프레임 체크입니다. Y700 2세대와 1세대 모두 동일한 던전인 천둥 영상 밀궁의 연무비경 4명표 2단계를 클리어할 때까지 플레이했습니다. 평균 프레임 2세대가 60.2fps 1세대가 59.9fps로 두 태블릿 모두 60프레임 선을 잘 유지합니다. Y700 2세대의 성능이 1세대보다 훨씬 더 좋지만 1세대의 게이밍 성능도 충분히 훌륭한 거죠. 세부 지표에서는 59프레임 이상 97.9% 60프레임 이상 64.8%인 2세대가 59프레임 이상 95.6% 60프레임 이상 45.4%인 1세대보다는 우위에 있습니다. 이어서 4K로 촬영한 1.38기가의 14개 영상을 4분 40초짜리 하나의 4K 영상으로 내보내기를 합니다. Y700 2세대가 2분 24초가 걸리고 Y700 1세대가 2분 48초가 걸립니다. 확실히 스냅드래곤 8플러스 젠원 AP의 Y700 2세대가 스냅드래곤 870의 Y700 1세대보다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노머리전 Y700 2세대의 디스플레이는 1600x2560 해상도와 144Hz를 지원하는 16dB 화면비의 LCD 디스플레이입니다. 1세대와 비교하면 주소율이 최고 120Hz에서 144Hz 높아진 것이 차이점이고 다른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같은 영상을 켜서 보고 있으면 구분이 안되고 OLED가 아닌 LCD지만 디스플레이 품질이 제법 괜찮습니다. 색상표현이나 명함표현 등이 충분히 있을만해서 영상 시청이나 게임 플레이 등 태블릿 사용시 만족스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고려하면 조금 더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품질이죠. 한 가지 체크할 부분은 반사반전 코팅이 안되어 있어서 빛 반사가 날 것 그대로인데 거북하다면 저반사 필름을 부착하면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해외 직구로 태블릿을 구매할 때 DRM 와이드 바인 보안 레벨 에러는 언제나 관심사항이고 Y7B 2세대와 1세대는 모두 중국 내수용을 기준으로 에러 인증을 받았고 넷플릭스 역시 정상적으로 에러 인증을 받았습니다. 일부 글로벌 버전이라고 판매하는 제품은 내놓은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제품을 개봉해서 다른 태블릿의 글로벌 러브를 임의로 탑재하는 겁니다. 글로벌 버전을 선택하게 되면 와이드 바인 보안 레벨 에러가 깨져서 L3가 되고 당장 시스템 한글 언어를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개봉된 상태의 제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OS 업데이트나 일부 전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중국어만 지원하는 중국 내수용을 선택해야 하는데 간단한 방법으로 시스템 언어를 한글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한글의 방법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Y7B 2세대와 1세대는 6550mAh 배터리를 탑재해서 사용시간 자체는 두 태블릿 모두 무난한 편입니다. 화면 밝기 100%, 볼륨 20으로 유튜브 4K 영상을 무한 재생해서 상대적인 사용시간을 비교하면 2세대가 6시간 11분, 1세대가 7시간 8분으로 사용 효율이 1세대가 조금 더 좋습니다. 충전은 동일한 어데터와 케이블 사용 시 2세대가 45W까지 나오고 1세대는 42W 정도가 나옵니다. 기본 포함된 테이블을 사용해도 결과는 비슷해서 2세대가 1세대보다는 2에서 3W 정도 빠른데 눈에 띄는 차이는 아닙니다. 게임을 하면서 충전을 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기기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바이패스 충전 기능입니다. 게임시에 충전을 안하니깐 발열이 줄어들고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USB-C 포트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는 바이패스로 전원을 공급하고 다른 하나는 음향기기나 게임패드 등을 연결해서 사용하면 게임이 머신으로써 부족함이 없습니다. 배터리에 의해 스피커는 소리의 선명도나 처음부터 고음까지의 밸런스, 공간관 모두 태블릿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주지 않을 정도의 기본기는 갖추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고음보다는 저음에 조금 더 힘을 쓴 느낌이에요. Y700 2세대와 1세대의 스피커홀 모양이 다르지만 사실상 음질의 차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동일한 볼륨 설정에서 2세대가 1세대보다는 소리가 약간 더 큽니다. 태블릿에 탑재된 카메라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2세대든 1세대든 Y700 사용자들도 그럴 겁니다. 스마트폰이 있는데 품질이 좋지 않은 Y700의 카메라를 굳이 사용하지는 않겠죠. 2세대가 1세대와 다르기 후면에 매크로 렌즈를 하나 더 추가해서 듀얼렌즈를 탑재했는데 평가할 만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분석은 생략합니다. 레노몬인전 Y700 태블릿이 가지고 있는 굵직한 특징을 분석하면서 1세대와 무엇이 다른지도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다루지 않은 소수하게 다른 부분도 짧게 정리합니다. 먼저 Y700 1세대에는 측면 커스텀 기능키가 있어서 자동회전 잠금이라든지 원하는 기능을 넣어두고 사용했는데 2세대에서 사라진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3.5mm 오디오 포트가 2세대에서는 사라졌는데 2세대가 듀얼 USB식 포트를 탑재하면서 충전을 하면서도 USB식 포트 음향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사용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입니다. 구성품 중에는 전원 어댑터가 다릅니다. 2세대는 68W까지 지원하는 싱글 포트 어댑터가 들어있고 1세대는 최고 50W까지 지원하는 듀얼 포트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둘 다 중국 내수용이다 보니 변환 플러그가 필요합니다. Y700 2세대의 기능적인 변화 중에서 더블탭과 PC모드가 인상적입니다. 화면을 끼우는 더블탭은 1세대도 가능한데 2세대는 화면을 끄는 더블탭까지 가능합니다. 2세대에 추가된 PC모드로 전화를 하면 화면 고정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쉽게 완성도가 꽤나 높습니다. 8.8인치 태블릿이라서 많이 사용될 만한 기능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옵션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Y700 2세대와 1세대는 모두 펜 사용이 가능한데 레노머 펜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지원하는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펜을 구매할 때는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모델 모두 펜 사용 성능 자체는 그럭저럭 쓸만해요. 레노머리즘은 Y700 1세대를 사용하면서 2세대가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 보니까 1세대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Y700 2세대를 써보니까 게임을 하드하게 즐기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1세대보다는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2세대로 가야 한다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1세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2세대로 넘어가면 분명히 만족감이 올라갑니다. 다만 8인체대 태블릿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게임은 부가적인 것이라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Y700 1세대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레노머리즘 Y700 2세대의 한글의 방법을 정리합니다. 단계별로 따라오면 금방 끝납니다. 처음 부팅을 하면 나오는 언어 설정 화면에서 중국어와 영어만 있으니까 일단 영어를 선택하고 초기 설정을 진행합니다. 부팅이 끝나고 가장 먼저 플레이스토어를 설치해야 하는데 기본 탑재된 앱센터에 들어가서 구글이나 플레이를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 싹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웹브라우저를 켜서 구글로 이동한 다음 검색창에 플레이스토어 APK 다운을 입력합니다.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전 APK 뷰어로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영어 설정에서도 중국어가 가끔 튀어나오는데 오른쪽이 허락이니까 설치간에 뭔가 나오면 오른쪽을 눌러서 허락을 하면 됩니다. 다운로드 완료 후 바로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 플레이스토어에 로그인하기 전에 설정에서 앱스를 찾아가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 3개를 누르면 구글 베이직 서비스 메뉴가 나오고 활성화를 해줘야 합니다. 이걸 해야 플레이스토어 로그인이 됩니다. 다시 플레이스토어로 가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되는데 키보드가 어색해서 불편하다면 설정에 제너럴 세팅으로 가서 랭기지 앤 인풋에서 기본 입력 방법을 영어 안드로이드 키보드로 선택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로그인까지 하면 1차 과정은 끝입니다.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Set Edit를 검색해서 설치를 합니다. 뭔가 메시지가 나오면 OK를 누르고 들어가서 가운데에서 약간 위에 있는 Add New Setting을 누릅니다. 그리고 시스템 언더바 로컬스를 입력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 Value 값을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KO, 대시, KR을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세요. 이후에 입력한 내용이 잘 저장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바로 재부팅을 진행합니다. 재부팅 후에 세팅이라고 되어 있던 앱 이름이 설정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설정에 들어가면 반가운 한글 메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상단에서 빠른 설정장을 내려보면 역시나 한글로 바뀐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설정에 일반 설정에서 날짜 및 시간 기준을 대한민국으로 변경하고 한글 키보드를 설치하면 한글화 작업은 끝납니다. 저는 네이버 스마트 보드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설치 과정에서 터치 키보드 설정을 네이버 스마트 보드로 변경합니다. 안드로이드 영어 키보드와 중어 키보드는 꺼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일반 설정에 언어민 입력해서 기본 입력 방법도 네이버 스마트 보드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본인 입맛에 맞게 세팅을 하면 됩니다. 레노머리전 Y700 2세대 8.8인치 태블릿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꿀단지 PD는 이만 물러갑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